자기 전에 먹으면 자면서 400칼로리를 소모해준다는 잔티젠 굉장히 솔깃하시죠? 사실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은 한 번씩 속아볼 필요도 있긴 합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특정 채널들에서 다이어트 제품들은 연구 근거가 부족하니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의학이나 약학 관점에서 보면 근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다이어트 제품들이 근거가 아예 없이 연구되거나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으로는 다이어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 성분들은 속는 셈치고 먹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고요 먹기만 하면 400칼로리를 태워준다는 믿기 어려운 광고를 하는 잔티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알아요? 별 기대 없이 먹어봤는데 굉장히 잘 맞을지 이번 시간에는 잔티젠의 효과 논란과 작용 이전, 실제 체감 효과 그리고 잔티젠 제품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제품 추천을 요청해주시는 댓글이나 메일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 내용 부분에 추천 제품 리스트를 남겨드리기로 했습니다 리스트상의 추천 제품들은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이라기보다는 건기남의 제조 철학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잔티젠의 효과 논란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잔티젠은 효과가 1도 없다고 욕을 많이 먹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구매율이 높고요 재구매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성분이에요 즉 잔티젠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첫 잔티젠 제품이 2014년에 런칭되었으니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요 물론 판매업체들의 과대한 마케팅과 과장 광고도 한몫하고 있겠지만 특정 성분이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알게 모르게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일드망고, 푸사과 등등 한두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제품도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잔티젠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국내에서만 파는 검증도 안 된 희한한 다이어트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잔티젠이 아닌 후코잔틴 또는 브라운 CBD 익스트랙트 콤보 익스트랙트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다이어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품 자체를 폄하해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여튼 효과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있고 개중에는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다가 되겠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잔티젠 제품들의 광고 문구에 너무 혹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문구가 체중 6.9kg 감소, 허리돌레 5.6cm 감소, 체지방 4.4kg 감소, 기초대사량 400kcal 증가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이런 문구들이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고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통과한 문구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중만 봐도요 6.9kg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90kg 이상인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17주 동안 잔티젠을 먹였을 때 평균적으로 6.9kg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0kg인 사람들이 6.9kg 빠졌으니 내가 60kg니까 4.6kg는 빠지겠네? 이러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잔티젠의 작용기전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드리는 편인데요 작용기전은 워낙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인데요 유독 이 잔티젠 만큼은 작용기전을 자세히 다루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기전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바로 실제 체감효과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잔티젠은 미역 추출물과 성류씨 오일이 합쳐진 성분입니다 그래서 미역 등 복합 추출물이라고 부르죠 미역 추출물 속 후코잔틴 성분이 주작용 물질이고 성류씨 오일 속 푸닉산이 보조작용 물질인데요 후코잔틴은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방세포의 비대야를 억제하고요 렙틴을 감소시키고 아디포넥틴을 증가시켜서 지방축적을 억제합니다 성류씨 오일 속 푸닉산은 인슐린 감시성을 증가시키고 비만과 관련된 염증 반응을 개선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역 추출물과 성류씨 오일이 합쳐진 잔티젠의 메인 효과는 지방의 열분에 간에서의 지방대사 강화 기초대사 증진에 의한 에너지 소비 유도 이 세 가지인데요 아 역시 작용기전은 복잡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져서요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잔티젠을 먹었을 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 효과라기보다는 체감 증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티젠을 드시고 효과 보셨다는 분 기준으로 붓기가 빠진다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식욕이 좀 줄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아침에 좀 상쾌하다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숙면을 취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반대로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잔티젠 같은 경우는 녹차카테킨이나 가르신이야, 키토산, 엘카르니틴처럼 딱 정해진 명확한 체감 효과는 좀 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잔티젠 제품 섭취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이 나한테 잘 맞는지 혹은 잘 안 맞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잔티젠 제품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입니다 잔티젠 제품 고르는 법 첫 번째 2주분인지 4주분인지 확인하자 잔티젠 제품 고르는 법은요 사실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잔티젠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컨셉이나 레시피가 조금 다를 뿐 원료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노바렉스라는 제조사에서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하루 섭취량도 잔티젠 600mg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든 제품들의 하루 잔티젠 함량이 똑같고 모든 제품들이 연주 캡슐 타입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제품이나 저 제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판매 가격은 잘 보시는데 제품이 며칠 분인지는 잘 안 보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와 싸다 하고 구매했는데 4주분이 아닌 2주분이면 오히려 비싸게 주고 산 것이 되겠죠 잔티젠 고르실 때 눈에 잘 보이는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품의 총 내용량까지 보셔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티젠 고르는 법 두 번째 컨셉 원료를 꼭 필히 주의하자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적폐 1호 컨셉 원료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의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컨셉 원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꼭 필히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잔티젠의 원료 특성상 다른 원료들을 충분히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잔티젠의 기능성분인 후코잔틴과 푸닉산이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라서요 다른 부원료들을 넣었을 때 성분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제품 품질검사에서 후코잔틴과 푸닉산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잘 만들었는데 품질검사에서 불확격하면 안 되겠죠? 건강기능식품은 품질검사에서 불확격하면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티젠 제품에는 잔티젠 즉 미역 등 복합 추출물 외에 다른 부원료를 충분히 넣을 수가 없어요 첨관은 대부분의 부원료들이 0.1% 미만의 극미량으로 배합된 컨셉 원료들인 것이죠 대표적인 컨셉 원료는 수십가지 과일, 채소 혼합 분말들인데요 잔티젠 제품 한두 알에 수십가지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요만큼씩 들어있겠죠? 그 정도 극미량의 과일, 채소를 잔티젠과 같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소비자를 속이기엔 좋겠네요 그래서 컨셉 원료들에 혹해서 제품을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잔티젠 고르는 법 마지막 세 번째 중복 기능성에 주의하자 요즘 영양제 한두 가지씩은 많이들 드시는데요 비타민C나 종합 비타민까지 합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네 가지 혹은 그 이상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잔티젠을 드시는 분이라면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는 물론 비타민제나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루테인까지도 많이 드실 텐데요 중복되는 기능성에 주의하자가 무슨 말이냐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 이미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 기능성분이나 영양소를 잔티젠 제품으로 중복해서 섭취하지 말자입니다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서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함량의 비타민D 제품을 드시고 계신데 비타민D가 들어있는 잔티젠을 드시면 비타민D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확인하셔서 중복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잔티젠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도한 중복기능성에 대해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요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제 섭취 방법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잔티젠은 임산부와 수유부 그리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보통 잔티젠 하면 밤에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낮에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잔티젠 제품은 하루 섭취량이 잔티젠 기준으로 600mg인데 1200mg까지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국내 잔티젠 제품의 후코 잔틴 함량이 해외 후코 잔틴 제품들에 비해 좀 낮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알 먹는 제품이라면 하루 두 알 드셔도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두 알씩 드시지 마시고요 한 알씩 즉 잔티젠 600mg씩 하루 두 번 드시면 효과를 보실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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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